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비가 시간당 그렇게 폭우량으로 따지게 되면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설들이 좀 잘 돼 있더라도 강우량 전체를 체류하는 데 아마 좀 문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오후 9시까지 1시간 1시간 동안 136.5mm가 내렸네요. 엄청난 양이죠 이거는. 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쏟아졌고 시간당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1942년 8월 5일 날 118.6mm니까 기록으로 보면 역사상 최고치에 시간당 강우량이 이렇게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천재지변이고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번 건 때문에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이 홍력을 크게 치르겠네요. 이것은 거의 뭐 앞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엄청 나네요. 그야말로 이제 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서울 강남 이론에 여러분 내린 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그야말로 대형사고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해결이 안 되는지 거의 매년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이제 인천의 편의점 모습입니다. 앞에는 다 강남 모습이고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토목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이제 한 해 두 해 사건이 아니고 거의 상습적으로 침해되는 지역은 계속해 침해되고 있거든요. 이게 강남역 사거리란 말입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2021년 지난해에도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강남역 사거리 부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퇴근길에 차들이 모두 침수되어 있고 허벅지까지 물이 차서 수영하듯 길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물 안에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전화부스나 이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마포구에 한강변이 많이 침해가 됐죠. 망원동 이런 부분 서강대교하고 이제 마포대교 사이에 그 지역이 이제 상습 침해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곳은 거의 이제 배수시설 같은 것이 이제 완비가 돼가지고 그곳에 이제 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근래는 잘 우리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한국은 뭐 그야말로 강 하상이 좀 높기 때문에 여름 되면 물난리를 참 심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서울 전 지역이 그냥 상습 침해 지역이 될 정도였는데 그것이 이제 해결된 것이 소양강 때문에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서울의 수혜가 상당히 덜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강남역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그런 뭐 상가들이 다 밀집되어 있고 하니까 매년 이렇게 수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참 문제가 크네요.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2021년 5월 24일 그러니까 여름을 맞기 전입니다. 오세이돈 옛말대나 오세훈 시장 올해 여름부터는 강남역 침수를 안심해도 된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을 올 우기부터 가동하고 시간당 85mm 집중호우는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강남역 일대에 침수로 피해본 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1년도 5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규모 지하배수시설인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인장을 찾아가지고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강남 일원의 수혜 피해가 강남역 일대는 2010년대 이후에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 중에 하나다. 특히 2010년부터 2011년 우기마다 도로에 빗물이 역류하면서 강남 워터파크라는 별명까지 들었고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시장에게 오세이돈이라는 오명을 따안기도 했다. 이제 도시가 신흥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좀 부유한 나라들 같으면 토목시설인 아주 기반시설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실해가 다음에 결국은 보강조사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것 같네요. 1910년대들은 상습적으로 아마 문제가 발생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물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쓴소리가 이어지네요. S님 같은 건 서울에서 폭우가 내릴 때마다 상습 침수되는 곳은 그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영구 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해야 해결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 비만 오면 침수되었던 송파구 풍납동, 강동구 성내동을 가서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져서 그 유명한 수해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무리 비가 오듯 침수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또 고집고 공공공시장 10년간 아무 일도 안 하고 한강에 벼농사 달동네 벽 하나 그리고 뭐들 밥거리 챙겨주느라 세금 걷어서 한계없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강남에 비가 많이 와서 그나마 그렇지 강북 3구에 이 정도 비가 왔더라면 누구누구 좋아하는 구민들이 어찌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롱성 댓글을 남기셨는데 아무튼 간에 참 수해라는 것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상습 수해 피해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강남역 일대에 그렇게 계속해서 수해가 발생하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오세훈 시장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이 좀 그런 부분을 정안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좀 제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녹색 장원님은 시간당 300mm 정도는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먹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토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워했죠. 토목 마피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 도시의 기반 시설을 확중하거나 이런 부분은 표가 잘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죠. 겉으로 그냥 뭐 서울시 로고 바꾸고 뭐 무슨 뭐 무슨 뭐 태양강 설치하고 별짓 다 했는데 이렇게 국가의 먼 장례를 보고 하는 그런 투자들이 좀 미흡했던 거죠. 이런 아주 서울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 얼굴이 강북도 포함이 되겠지만 강남에서는 강남역일 텐데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뭐 침수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참 문제가 많은 거죠. 하기에 뭐 박원순 시장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돌아가신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기 힘들지만 서울의 마지막 남은 땅이 강서구의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강서구 그거 지금 개발해놓은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좋은 땅을 개발하는데 다들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 꼴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안목 시야 견문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뉴욕이 저렇게 대규모 도시가 됐지만 그 센트럴파크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뭐 수백 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백 몇십 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시야나 안목이 있는 겁니다. 항상 미국 여행을 할 때마다 저거 느끼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정말 그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그렇게 다 설계를 해서 참 작품을 남기구나. 지금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은 뭘 남기겠습니까? 아파트 남기겠습니까? 30년마다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 공공건축물이나 시청사들 가보면 뭡니까? 그 뭐 아주 제 눈에는 뭐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첫 번째 제 눈에는 너무나 조악한 건물들이 많고 두 번째는 돈을 빼먹었다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참 때로는 보면은 그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강서구의 그 좋은 땅을 개발하는데 공원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나 뭡니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남부에 한 사립학교를 나왔는데 참 지금도 그 당시 20대 말에 유학을 했으니까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황량한 땅에다가 여러분들 대학교를 세울 때 마스터 프렌을 쫙 세워가지고 마스터 프렌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100년 이상 전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제공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는 거죠. 마스터 프렌을 다 세워가지고 절대 여러분들 건물은 3층을 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제를 했고 건물을 기정하는 사람이 돈을 더 내고 싶다고 하면은 더 높게 지었으면 좋겠다면 밑을 파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층은 다 3층으로 규제하고 학교 이름 색깔은 다 붉은 백돌로 통일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가도 아름다운지 그 당시 그러니까 20세기 초엽이나 아니면 18세기 마렵 정도가 됐겠죠. 그 정도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목이 참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좀 많이 보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청사 하나 짓더라도 현대식이라서 철구조물 막 여러분들 유행한다고 해서 그냥 도입하지 말고 건축자재 같은 경우도 이게 100년 200년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박원순 씨가 남긴 것은 강서구의 그 넓은 용지에 남긴 거 보면 참 조악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좀 멀리 보고 삽시다 하긴 멀리 보고 살면 부정성 거 같은 거 하겠습니까. 눈앞에 그냥 이익만 보지 말고 이제 먹고 살기가 아주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좀 생각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좀 길게 보고 호흡을 길게 갖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그 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게 보고 싶습니다.